샤라라라 샤라라라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나왔던 시년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같은 길을 걷진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라 돈이라도 돈이라도 원없이 벌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다시 한 번만 십년만 절마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만약에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서운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는 살지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손나 이름이라고 이름이라고 원없이 날려서 원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아니 정말로 아니 정말로 5년만 절마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 못해서 3년만 절마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2년 후 개짓 faktiskt addon 8월 10일 10 Double 10 12 ai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